감사합니다.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대학부입니다. 가면 보니까 우리 부장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교사분들 또 우리 대학생들 같이 참여하는 하나님께 영광도리는 아주 멋진 자리였습니다. 정말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요. 제가 가면 보니까 우리 오늘 찬양하는 대학생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 때 집에 다락방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갓난아이였는데 저를 보고 신봉준 목사하면서 넥타이를 잡고 이렇게 건들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대학생으로 찬양하는데 아 너무나 이쁘게 아름답게 잘 자랐구나. 이제 시집갈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너무나 보금 안에서 잘 이렇게 자란 부분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대학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보금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냥 금요 전도학교 때마다 각 전도회 기관이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이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학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보금공동체부터 시작해서 한번 우리 성도인들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마음에 담는 것도 기도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학부 정말로 금토일 시대에 대학부나 청년부나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숨은 역할을 해야 될 기중한 일꾼들이 대학부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금공동체 1번부터 시작해서 장결자 소외된 기수를 향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수가 보금 안에서 원레스되어 교회를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받게 하소서 평생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전도회까지 응답받는 그림을 대학 시기에 그리게 하소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전도공통체입니다. 이거는 파라 쪽의 방향을 두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들이죠. 한번 보십시다. 오늘이 세계보금화인 60대학 보금화라는 미래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 발 딛는 랩런트 되게 하소서 나의 전공학과 단대 교수들 중에 보금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대학 안에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을 통해 2, 3, 7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들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깊은 묵상 7가지를 통해 전도자의 삶을 이루는 대학생 되게 하소서 대학을 보금할 선후배 간의 만남이 ARK 모임을 통해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2, 3절 선교 공문제 같이 봅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24 되어지는 학업을 누림으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의 300% 응답을 누리는 전문인 선교사 되게 하소서 전공, 직장 분야의 빈 곳을 찾아 답을 주는 영적 선미수로 서게 하소서 전문별 모임을 통해 전공 속 보금의 바톤을 쥐고 가는 후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언약을 가지고 원내사여 시대 살릴 작품을 남기게 하소서 아민 하나교 소통방에 그대로 우리 방송실에서 올려놓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금요 전도학교 참여한 여러분 모두들 있는 현장에서 한 주간 우리 대학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 한 절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냐 아민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는 한 분 한 분이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게 아민 아세요?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준비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금토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오늘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은 특별히 금토일 시대의 숨은 주역들로서 어떤 면에서 중요하게 숨어서 심부름해야 될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 사실 우리 랩런트들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합니다 율동할 때 쭉 나오는 거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로 금요일 전도학교 시간만큼 축제 자리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랩런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도 있고 노는 아이들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 랩런트는 달라요 우리와 다르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체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를 잘 듣는다 할지라도 잘 안 바뀌어주고 잘 안 돼요 그런데 랩런트들은 달라요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문 열고 들어왔다 또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사이에 한 번 듣게 되면은 그것은 이 아이에게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랩런트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피아노 속에 우리 랩런트들 많이 앉아있는데 박수를 한 번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찬양 통해서 함께 하늘을 향하고 또 그때그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랩런트로 함께 받고 토요일에는 핵심과 함께 그 후에는 랩런트들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되고 주일날은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그 시간들로 금태울 시대가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것이 전문화될 겁니다 금요일날 찬양하면서 같이 메시지 흐름을 받고 토요일날 핵심에 참여하면서 핵심 이후에 랩런트를 키우는 실제적인 인턴십들이 진행되어지고 주일날 잘 안 되잖아요 대학부 예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턴십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사실 주일날 각 부서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핵심 마치고 랩런트를 집중해서 키우는 이런 시간들로 가지게 되고 또 주일날 예배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답을 얻고 이제는 세상을 또 학교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뭐냐 금, 토, 일 시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없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없는 것처럼 되면 다행인데 불신자의 심부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은 불신자의 심부름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늘 먹고 사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어떠면 한국 교회가 어렵다 전 세계가 문 닫았다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문 닫은 것이고 한국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놓치면 당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 가면 갈수록 완전히 지금 3단체에서는 이것을 다 장악해버렸고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슨 이런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다 장악해버렸고요 그런데 교회는 진짜 알아야 될 교회는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면서 교회가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고마 2, 3, 7 나라 살리기는 커녕 늘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보게 되느냐 제목입니다 영적 세계를 사실화해야 합니다 제가 서러운 부분에 말씀했던 부분들 좀 기억하세요 성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겁니다 오늘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유익은 무익함이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사실화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영적인 세계들을 누구한테 다 뺏겼느냐 사실은 3단체 그 배후 역사는 사단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그럼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답인데요 어떤 망대를 싸우라 하느냐 서론입니다 서론은 좀 길 겁니다 길 내용들인데 그러나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중요한 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망대를 세우라 하느냐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먼저 세워야 될 망대는 뭐냐 일곱 가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리도를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인데 일곱 가지 망대는 이거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리도를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24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거리도를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 제목이 24 되어져야 내 것이 되어집니다 내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망대는 뭐냐 성삼이 하나님입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성삼이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하여세합니다 내게 임하시도록 하여세합니다 여러분 요하모음 14장 16절이죠 요하모음 14장 16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16절에 보면 말씀 들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말씀 받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성삼이 하나님이 역삼으로 말면 아마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요하모음 16장 13절에 보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이 사실이 각인되어야 돼요 이것이 각인되지 않아서 실제로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세계보금은 못해요 성삼이 하나님의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호 삼저주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이 비밀을 모른다면 세계보금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두 번째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므로 말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아홉 가지로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 이걸 가르쳤어요 성경에 기도를 가르쳐 드려야 할 때 주님 가르친 기도가 마태문 6장에 나오죠 마태문 6장에 보면 뭐를 기도하라 했습니까 나라이 임하옵시며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문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 먼저 마태문 쓸게요 마태문 6장 10절이고 마태문 6장 25절에 32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했어요 이것 달라 지것 달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문 10장 7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내어 보내시면서 해게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 처음 보내시면서 해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4경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성천하셔야 되는데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말씀하시니라 보호자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의 이의를 말씀하시니라 말씀했어요 그럼 보호자의 축복이 아홉 가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먼저 이것이 내 생명 속에 임해야 합니다 장세기 1장 27절입니다 내 생명 속에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될 때 생기가 되어집니다 그게 장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임해야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해야 그게 장세기 2장 18절인데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아홉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뭐냐 장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C A B C로 했죠 D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이루어지고요 나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이 초월되어야 이게 어디로 가느냐 2, 3, 7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받은 나와 교회와 현장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실제로 이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많으니까 어떤 축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교회와 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홉 가지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3시대입니다 이미 메시지 속에 쭉 정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24 되어져야 내 것이 되어지는데 기도자의 무릎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기도하세요 사실은 육신적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영적 세계 중에 세 개예요 사실은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3시대는 뭡니까? 과거와 오늘과 미래 3시대를 살리는 무엇을 줍니까? 힘을 주십니다 이게 4경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이 말씀은 너희가 뭐를 받고? 건넝을 받고 여기에 성령이 말하면 건넝을 받고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가거가 있어요 그 가거가 해결되어야 돼요 가거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그 어떤 가거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복음 안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거에 딱 붙잡힘 받아가지고 오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요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가거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 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 붙어요 여러분 상처 가졌던 것, 실패했던 것, 뭔가 인간관계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시험 들었던 것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약할 때 그게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와 사건 딱 부딪히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가거를 끝내야 합니다 가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가거가 해결되어야 될 때 오늘이 승리하는 것이고 오늘이 가거를 발판 삼아서 오늘이 승리하는 것이고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3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공중건세 자본자가 있다 했습니다 공중건세 자본자가 있다 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마트문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다 왜 주셨냐 공중건세 자본자를 이겨야 되니까 하늘의 건세, 땅의 건세 이 사실 바울이 너무 잘 캐치를 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담이라 했어 공중건세 자본자라 했어 그게 공중의 건세 자본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해하니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죠 다시 말해서 공중건세 자본자를 꺾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우주에 힘을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섯 가지 다섯 번째 일곱 가지 망대지면 다섯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력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주시겠다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배경 가운데 나오는 힘 말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뭔가 가진 것 때문에 나오는 그 힘 말고요 첫 번째 힘이 뭡니까? 영역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힘은 나타나게 됩니다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력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알 수 있는 지력이 영역 속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영역 간의 모든 건강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영역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체력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매여 살았는데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누구나 물질에 놓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물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놓여로 살아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모든 걸림돌이 되어져요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경제에 돈 가지고 무너지게 돼요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돈이 엄청난 축복의 기사를 이루는 발판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돈 앞에 무너져요 사실은 성공해놓고도 돈 앞에 무너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그게 인력입니다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인력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또 어디서 오느냐 인력이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세상적인 어떤 배경도 없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힘 속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미리 응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CVDIP라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주님의 사명이 눈이 열려집니다 주의 사명이 눈이 열려지는데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세 가지 뜰 2, 3, 7 치유 서밋에 대한 부분들이죠 검토일 시대는 뭐 하느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 해로 성전은 문 닫았어요 교회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세 가지 뜰을 알아듣는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눈이 어디서 열려야 되느냐 이 세 가지 뜰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소원인 이것을 통해서 주의 사명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데 이 사실에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 이건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기도하지 말고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고 영적 세계예요 이 사실을 교회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세상 심부름 안에서 교회가 부끄럽게 교회가 가면 갈수록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사실은 일곱 가지 망대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곱 가지 망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머지는 그냥 다 양보해도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양보하면 되고 이것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보세요 랩런트 일곱 명이 보이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데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보이냐 랩런트 일곱 명이 보이는데 자 무슨 말이냐 장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죠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습니까 보디바리 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정상적인 신자는 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돼요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요셉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요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디바리 보았의 가정도 물론이고 모든 재산에도 하나님 보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바리 보고 알았어요 사실 자기가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디바리 보고 직접 알았다니까요 또 보세요 출애읍기 3장 1절에서 20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어요 못 문인쳐도 안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호랩산에서 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라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꽃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노인 모세였지만 상관없었어요 그제는 아무것도 안 되었지만 못 문인쳐도 안 되었지만 노인 모세가 나가는 그 걸음에 지팡이 하나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체험하고 나서 사실은 이 사실을 체험한 일곱 가지 망대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호랩산에서 모세는 또 한 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이요 1절에서 19절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이번 오는 주일에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만 지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소유가 나의 재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고 나의 재산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뭐냐 바로 나다라는 거 피로 값 주고 사신 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라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이 시대가 언제 있었냐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그런데 말씀을 받아야 될 엘리는 눈이 흐려져서 여기 단순한 눈이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 희미했다는 말이 사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성경 곁에 은약계 곁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는 사실 사무엘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은 뭡니까 그 한마디 말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중요한 것들의 축복이에요 일곱 망대에 대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은 우리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보면 결국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죠 다윗과 사울랑의 수준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봐야 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은약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왕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열한기야 2장 9절에서 11절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열이고 모든 제자들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베델 누구나 다 자리 좋아하잖아요 길갈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붙은 엘리사는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했어요 지금 많은 제자들이 길갈과 열이고와 베델에 이미 자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뭡니까? 그건 내게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자리 내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는 이 일곱 망대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감의 감절을 내게 줘 없어 그 말이에요 이 일곱 망대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로 엘리야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야가 제대로 알긴 아는구나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서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 겉옷을 던졌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겉옷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곱 망대의 축복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똑똑한 젊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중요한 정치적인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리로 세웠거든요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나오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뜻을 정했고요 이미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도 안 한 곳 하지 않고 오히려 예로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모략하는 사람들의 그 모략을 몰랐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결국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을 완전히 증복했어요 바벨론이 다니엘 때문에 산 겁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4경전 1장 14절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한 시간이고 위험한 장소고 위험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기에 모여졌어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래서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세계복음화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일에 복음이라면 아무것도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는 이런저런 말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핑계들 너무 많고요 이런 소문듣는 소문들 그게 이유가 되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엄청난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여러분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힘쓰니라 답이 내려진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초대교회는 답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시간이고 위험한 장소였지만은 이유 없이 여기에 모여인교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초대교회인데 그들이 세계복음화했어요 여기에 사실은 해로성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다라방 여기에 오순절에 바람가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됐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결국은 안디옥으로 전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축복된 역사가 가지고 그때부터 보면 전혀 흔들림 없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이들을 견고하게 세우게 되고 그들이 어디까지 갑느냐 로마스 복음화까지 가게 됩니다 그냥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이거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거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오는 것이 뭡니까?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됩니다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돼요 그런데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줄 알게 될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세상 현장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더 이상 크기 전에 빨리 영적 서밋을 갖추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릴 때에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을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세상에 우리가 잠시 잠깐 한 눈 팔면은 여지없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사단의 계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오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의 랩런트들이 대학교에서 또 친구 하나가 지난주인가 저한테 마치고 나면 이제 서울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서울 가 있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가서 교회를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는데 제대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인도받는 랩런트도 있고 그렇지 못한 랩런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추구 받는 적이 있는데 서울에도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안 좋겠냐라는 준비하는 것이 안 좋겠냐 가장 정상적인 건 그냥 서울 가면은 연결시켜가지고 정말로 아이들이 훈련 제대로 응답받고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 하나교회 교회 젊은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교회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그런 어떤 지교의 형식으로 서울에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서울에 이렇게 유학 오는 아이들을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키워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제 마음에 그건 아니다 서울에 가면 당연히 서울교회에 섬기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기도 속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라도 그런 어떤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안 좋겠냐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정말로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로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스밋이 되지 않고 세상 스밋이 되면 근데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사단 심부름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미친 짓들 하는 것도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스밋을 모르니까 세상 스밋이 딱 되어지니까 그 배우의 약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결국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왕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 심부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로 말하면 결국은 뭐냐 잘되면 돼 있는데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근세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6장 12절에 나옵니다 공중 악한 사단의 개개를 말하면서 정사와 근세 악한 사단이 가장 공개하는 것이 뭐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여러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들을 운영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 지도자들 배우의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똑똑한 지도자들이 거의 다 전쟁을 다 일으켰잖아요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전쟁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전쟁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 우리 에베트들이 빨리 뭐대로 만들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받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 사실 이것 알면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일곱 망대 이 축복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고 재앙을 막아지는 재앙이 막아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연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재앙이 무너져야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직장의 재앙이 무너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직장 속에 보내신 목적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직장 속에 들어가도 가정 속에 들어가도 재앙이 여전히 여러분 이 하나교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가는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의 집에 재앙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직장에 재앙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24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25의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응답은 이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24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24는 뭐냐 이것이 내 것이 되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25의 응답이 오는데 이게 진짜 응답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어에됐죠 지금 지난주 이어서 이게 시간이 30분 바뀌어지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을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뭐냐 기도로 누리는데 먼저 몸을 향용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호흡들 어떤 면에서 단전 이게 모든 건강의 시작이고 모든 기초입니다 호흡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슴들 열고 기도하는 마음이 답답하다 하면은 밖에 나가면은 시원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몸을 향용해서 하고 두 번째 시간을 향용해서 이 부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향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계도 보면은 10편 5편 3절에 아침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새벽기도 또 낮에는 10편 23편 1절에 6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낮 시간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낮 시간입니다 그리고 10편 밤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편 17편 3절에 밤에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섰어 무슨 말입니까? 밤에 이 시간들을 향용해서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삶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들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모든 기도로 바꾸되 삶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손해보는데도요 예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을 알아서 24라고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면 이게 25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호전을 초월하는데 25라 했는데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초월 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응답을 확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뭐냐 응답을 확인하고 나가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뢰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간 현장을 놓고 주어질 현장의 응답을 주일 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 속에 몸과 시간과 삶을 향해 가면 문제 속에 문제를 딱딱 하면 답이 딱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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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갱신하게 됩니다 위기가 온다?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과 시간과 삶을 활용하는 이것이 기도고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오면 갈등 오면 갱신하는 것이고 또 위기 오면 기회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실 진짜 알면 여기서 뭡니까? 감사가 됩니다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이게 체질화되어지면 체질화되어지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세계보구마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 속에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를 가지고 몸을 향해서 시간을 향해서 삶을 향해서 누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 결론이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게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가 딱 되어버렸어요 누굽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어느 날 보니까 세계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예요? 네 맞아 모세예요 모세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지도자가 딱 되어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릇만 준비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전 이스라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중요한 도단성 응답에 일천망대를 세우고 여기에 성전을 준비하고 이건 누굽니까? 다위시고요 그러면서 도단성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거는 누구십니까? 엘리사죠 그러면서 왕에게 심부름하면서 답을 주는 심부름하는데 답을 주는 그래서 결국 왕을 움직이는 바벨론 시대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죠 왕이 살아난 그러면서 해당 운동을 통해서 해당 운동은 뭐냐? 세계보금화입니다 세계보금화 운동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토일 시대를 제대로 앞으로 준비를 하십시다 여기에 모델적인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검토일 시대를 열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겠냐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뭐하라? 사실화하라? 과학하하라? 영적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면 저와 여러분한테 이삼시라 오청종족을 살리는 귀중한 자리에 있게 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귀중한 자리에 있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교회가 놓친 것이 뭐냐? 그거를 높여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것을 세계의 교회가 놓쳐버렸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은약으로 붙잡으십시다 정말로 세계의 교회에 놓친 이 부분들을 나는 영적 세계를 사실화하는 이 일에 내가 은약 붙잡고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그런 축복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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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